코로나19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첫 해 두 해에 걸쳐서 16%, 22% 이렇게 니케이지 수 올라갈 때 한국의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11% 떨어졌다가 한 7% 올랐다가 지금도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더 불만이 많이 있죠. 다음 장 좀 넘겨주시죠. 다음 장.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같은 신산업 판다고 해서 주주들이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그 성장할 신산업들은 또 자회사로 물적 분할해서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금융감독당국이 막지는 못했죠. 아마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지도 못했고 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이걸 또 막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의 경우에 두산밥캣이라 아주 건실한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1년에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내고 배당도 800억 이렇게 애너빌리티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산 애너빌리티의 아주 귀중한 자산인 셈인데 그래서 이걸 팔 거면 그냥 시중에 시가로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두산 애너빌리티 오히려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 계열사인 적자유산 로보틱사하고 포괄적 주식교관하고 합병하겠다. 이런 거 발표된 적이 있었죠. 팔면 한 7, 8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합병해버리니까 한 1조 6천억밖에 안 돼가지고 또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볼 상황인데 지금 뭐 요거는 증권거래소에서 좀 막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죠.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애너빌리티 이사회나 두산 박해 이사회에서 이걸 막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죠. 예 뭐 형태는 조금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성통상과 같이 새로 기업을 인수한 대주주가 멀쩡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 폐지시킨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주식이 다 휴직 조각돼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금융당국에서 막지는 못했죠. 그 주주들의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막지도 못하고 내부에 있는 이사회도 이걸 견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막지는 못했는데 사후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결국은 그 성장할 신산업이 떨어져 나가는 물적 교환이 된다는 이슈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회사의 주식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그런 주주의 피해를 입히는 물적 분할 자체를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로서 이사한테 어떤 충실 의무를 주주한테도 책임을 묻게 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장치들은 아직 안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장치들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장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사건도 지금 증권고래에서 세 차례 반려시켜가지고 조금 맞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인적 분할로 바꾸겠다는 그랬는데 여전히 합병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병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두산 에너빌로티 주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여전히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나 이사회에서 맡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다음 문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본시장 배율협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내부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 같은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거였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회사법 두 번이나 법 개정도 했었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회사법 개정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런 코드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랬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독립성들을 강화하고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코드 만들고 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의 금융감독원장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그런데 한독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대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은 보니까 9월 달에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떻게 결론을 낼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떤 입법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지금 말씀 주신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일반 주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법에 충실을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점심 전에 하실 분이 지금 꽉 서 있어요. 그러면 질문 답변까지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자본시장 밸류업하겠다고 그러고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명확치가 않잖아요. 신호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자본시장들이 흔들흔들거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산 그러면 에너빌러티 두산 밥켓하고 로보틱스의 합병들을 막겠다. 금융당국이.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정확히 줘야지 한국의 자본시장들은 이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개선이 돼가지고 밸류업이 제대로 되겠다. 그러면 해외로 나갔던 개미 투자도 돌아오고 다시 투자가 돼서 밸류업이 되는 건데 금융감독당 자체부터가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고 두산 로보티스 사건, 두산 밥켓 사건을 막겠다는 건지 이런 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런 불치기에 이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병이나 물적 분할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리는 건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두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주들한테 설명을 하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주는 거고 자 마무리하세요. 그거는 계속 지금 정정신고서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자 이어서 그렇죠. 그렇죠.